안녕하세요 땅콩튜브 땅콩튜브입니다 오늘은 바다포도와 벌꿀찜 먹방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먹으러 가볼까요? 고고씽 먼저 바다포도를 먹어보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맛있어 짤면서 맛있다 제가 바다포도를 먹을 때 처음으로 먹었을 때는 맛없어가지고 안 먹었는데 이게 맛있대요 이 바다포도 맛있더라구요 바다포도가 다 맛이 다른가? 그럼 바로 벌꿀찜으로 넘어가 볼까요? 벌꿀찜 벌꿀찜은 너무 달아서 떼쓰요 치즈? 바다포도를 더 먹어보겠습니다! 잘 드셔 진짜 먹어 맛있네요 이제 그냥 치즈로 넣어 치즈 휘야 아니야 그냥 한 두리 하지마 너 넣었다가 더 이상하자 너 변태계 그러다가 니가 본태계지 짠 아직 안 까져 너무 느끼해 같이 먹어 볼까요? 두부 아닙니다 두부 아닙니다 이거 두부 아니야 어때? 안돼 안돼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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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땅콩이가 충격적인 걸 먹었습니다 다시 먹어 보겠습니다 다시 먹어 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? 아살람이랄까 암모이를 자르고 오면 안아줘 노래 노래 틀게요 잠깐만요 다음은 암모래 그거 내꺼 하는 법 노래 부르기 챌린지 할게요 근데 아직 아직은 아닙니다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응 먹을래 지금 이거 요즘 유행이라고 하던데 맞나요? 그렇겠죠 노래 감상시간 노래 감상시간 근데 이제 한국 번호로 이상한 날이래요 노래 감상시간 어쩔 티비 그럼 다음에 다음 내꺼 하는 법 노래 부르기 해서 만나요 안녕 뵙템 뵙템 중 뵙템 제 physiogn 뵙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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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템